누구세요? 변신하면 블러드몬 먼저 안패면 엄청 안팎은데 병사 안 먹었구나 병사 한번 꺼놨어요 둘 다 껐어요 병사 한번 앞에 우리 주디 네 라콜 빠졌어요 자보도 퍼져있고 어? 하겠어 저 얘네 그가도 빠졌어요 머리 빠진거? W 빠졌어요 어 도쿠님 머리 네 도쿠님이 살릴거 없어요 머리 두개 다 빠져 저 주디가 이제 돌았어요 주디로 주디비에서 크림 올게요 네 여기 인사이드 주디 켜줄게요 아니요 W 이거도 돼 프리프리로 프리로 얘네 자보도 빠졌고 힐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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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깼어요 나빵 네 퍼지 못해줘요 저 빠질게요 얘들 캡도 안하고 왔었네 이거 죽는다 힐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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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죽는다 안죽는다 잡아봐요 이거 잡살피 Frances 발으니 왜 맞췄어 못 잡나? 발으니 뭐해 어 잠깐 못 썼어요 주디 켜 나올게요 백 백 백 센터캡은 찍을 수 있겠는데 얘들도 케바나 찍는데 병사모 퍼지했어요. 늑대병사모 퍼지했어요. 늑대보는 거? 물풀풀 물풀풀 나보 퍼지 얘들 이러면 힐업 안되거든요. 더있어? 더있어? 네 머리있어요 라콜 라콜 빠졌고 오케이 병사모 퍼지할게요. 퍼지 퍼지 여기 우리 주디 머리도 있어요. 머리있어서 네 라콜 W도 있어요 네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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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빠졌어요. 네 얘들 자모가 있어서 퍼지 못하거든요. 네 얘들 자모가 있어서 퍼지 못하거든요. 라콜 병사모 라콜 Q도 끌어놨어요. 라콜 여기 하리 쪽에 주디 트리로 오케이 늑대 다 빠진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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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콜 라콜 늑대도 키 없거든요. 힐러 갱 힐러 전부 힐러 라콜 힐러 빙코도 마너 없어가지고 스킬도 못쓰고 지금 민망드렸네 지금 아레나는 왕실 없으면 절대 안 됨 저 이거 라쿨로 바꿀건데 잠깐만 지금 드루이드로브랑 한개 퍼지 해놨어요 늑대만 퍼지 못했어요 늑대만 아이고 나쿨야 생각보다 너무 멀리다가 희라희르발라 희라희르발라 저 머리 있어요 하리 쥬디 하리 쥬디야 하리야 하리 버리 뭘 쏘고 해 이거 저 자보파제 할거에요 애네 피키로부터 집었다 희라희르발라 앞라인 스택 꺼놨어요 트리트리트리 힐러쉬 희발 빠졌고 락골 끊었어요 얘네 그가 빠졌고 자보라 힐러쉬 희라희르발라 희라 스택 찌울께요 3스택 파지 저 다일러 힐러쉬발 힐러쉬발 없거든요 암호가 생존기 한 곳도 없네 소환 잡겠다 로브는 모르겠다 힐러밖에 못 미겠는데 병사 암호 로크님 주디 애들 한 명 웨이스트로 뛰었다 수고했을 거잖아 퍼지 공격이 안 좋네 여기 우리 시리 약쿨? 병사 암호 켰어요 늪게 보내고 병사 암호 꺼놨어요 아 저항 빠르는데 나이스 애돈 이게 약속 phone 애매네 이제 바꿨네 그럼 고령으로 아레나는 원래 해맸 쓰지 않았어요 계속 어? 그랬나? 해머.. 뭐 데이브레이커도 썼는데 다시 바꾸긴 했네.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유란님 이제 와서 원래대로.. 어? 그 해머인데요? 어? 그 해머. 그 해머로 다시 바꿨어요. 그 해머예요. 그 해머. 얘는 끈기가 두 개다. 나 콜 껐어요. 경사모. 응. 가리앵고라 비하잖아. 태클 볼게요. 태클. 네. 저 있을까? 네. 저 주디 있어요. 주디. 파리 힐 받고 가야돼. 나이스. 나 콜 로우. 그 앞에 탱커 볼게요. 네. 프론트라인 탱커 스택 쥐었어요. 탱커 스택 쥐었어요. 형이 비하자. 힐 한 힐을 받은 형. 오케이. 힐 한 힐을 받는 형. 오케이. 힐 하나 노 슈스. 우리 너무 뭉쳐진다. 조금만 파져있어. 나 콜 앞 찬바리네요. 네. 나 콜 병사 한 번 꺼 쓸게요. 태클 보고 있어요. 저. 미안 멀리 그쪽으로. 파리 멀리. 병사 한 번 못 꺼어요. 주디 비하자. 네. 나 콜. 력힘. 력힘는 끈기 빨리. 빠졌고. 저 주디 있거든요. 떨어져. 여기 주디. 락콜은 Q는 끊었거든요, 얘들 딱히 딜이 없을걸요. 어, 얘네, 락콜은 Q는 끊었거든요, 얘들 딱히 딜이 없을걸요. 어, 얘네, 락콜은 Q는 끊었거든요. Q는 끊었죠? 응, 좋다 좋다. 저, 쥬디 이제 돌아요. 저 머리 있어요. 락콜, 락콜, W? 와, 우리 세게 맞는다. Q는 끊었죠? Q는 끊었죠? 락콜, 락콜. 락콜, 병사 한번 꺼졌어요. 락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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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콜. Q는 락콜 버닥치고, 미만 강 LG를 쥬디하게 오케이 라이터 콜라 뺏어 라이터 콜라 뺏어 라이터 콜라 뺏어 아 씨 카리온 콜라 카리온 콜라 오케이 이거 맨날 캡 찍었을 수 있어 네 캡 찍혀있죠 제가 찍게요 네 얘네 암단 스택 꺼놨어요 어...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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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로키님 올라올 수 있죠 네 로키님 머리 로키님 머리 로키님 머리 못 올라갈 수 없어 아이고 죽었다 레치고 라클는 빠졌고 나 골랐고 빠져내꺼인데 마루님 얘네 캡 홀드 앞신발 병사먼스 꺼놨어요 카리온 콜라 피하성 오케이 썼 동기 빨리 마루님 신발 있나요? 아 예 지금 썼어요 오케이 마루님 저기 주디 써줄게 여기 주디 얘네 센터캡한다 아 이거 못 막니다 센터캡 아 나 스턴 방어만 들어왔어요 못 막아 못 막아 아 못 막아요 모마 우리 막 Wij 나 선묵 간다 선묵 병사 맞죠? 발음 빼앗고 없어 빠질격 얘네 루파 신발 빠진거에요 힐러 로우 빠졌고 빼앗고 얘네라 엄청 멀어요 발음 죽었구나 병사 한번은 껐어요 네 숨기 발랐구요 얘네 다음 핀길에 맞출 수 있어요 발음 죽었나 발음 죽었나 발음이 없어서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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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얘네 루파 신발 빠진거에요 물이 협쳐진다 카리온 꼴 아로 카리온 꼴 아로 안 돼 안 돼 다른거 다른거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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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라콜 병사 한번 끌게요 껐어요 껐어요 다콜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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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콜 라콜 라콜 오케이 다콜 힐러 나 노곤쪽으로 보고 있긴해요 힐러 로봄 파지 할 수 있어요 힐러 한번 더 밀어줄게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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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님 돌아오고 힐러 출발도 빠졌어요 좀 더 밀까요 아니면 어 캐리온 꼴로 모으면 되겠다 케콘 신발 빠졌고 얘네들도 P힐 털었어요 응 다콜 바르는 포지 할 수 있거든요 모으고 스택 지었어요 라콜 라콜 신 발 모르죠 못 참겠다 이런 얘들 루팟 빠졌고 조금 터져가지고 싸움 좋을 듯 여기 초크에 조심해야 돼요 나 초크 올라갈게요 로켓님 나올 수 있나? 좀 버틸 수 있나요? 안 돼 안 될 거 같아 얘네 락콜 빠졌어요 락콜이 빠졌어요 락콜이 빠졌어요 락콜이 빠져요 락콜이 빠졌어요 락콜이 빠졌어요 라이트콜이 빠졌어요 다시 앞라인 밀어요 머리 있어요 안 빠졌다 얘네 자꾸 빠진 거예요 캐콜 계속 빠져도 되겠다 얘네 잡으러 빠졌어 케콜 스택을 지었거든요 여기 우리 인사이드 GD? 오케이 오케이 라이트콜 로우 오케이 힐러 내가 리터로 받게요 죽여봐봐 힐러 신발 빠졌어요 그거 빠졌고 애들 힐러 힐러 갔나 힐러 힐러 갔나 오케이 라쿨 라쿨 빠졌고 라이트콜 로우 네 스턴 라이트콜라 로우 힐러 로우 빠졌어요 라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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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사 한번 꺼게요 병사 한번 꺼서 룩린 머리 오케이 얘네 힐러 신발 빠졌거든요 힐러 신발 빠졌어요 힐러 우리 인사이드 GD 라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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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봐 라이트콜라 피했어 네이스 에이스 탐투리 탐투리 오케이 내가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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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도 피 없어요 저 핸먹을게 힐러 신발 빠졌어요 힐러 신발 빠진거에요 다 접을 수 있겠다 다 접을 수 있겠다 하나 더 죽여보죠 힐러 힐러 나 이거 자보는 퍼지 할 수 있어요 힐러 힐러 스택커지 힐러 한 번 더 밀어줄게요 힐러 힐러 한 번 더 밀어줄게요 힐러 힐러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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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놨어요 지금 뒤로 빠지죠 오케이 오케이 얘네 근데 푸쉬할 것 같아 로키님 신발 없죠 신발 있어요 얘네 병사 한번 나와 나 퍼지 못해줘요 카리온콜라 피했어 오케이 병사 한번 퍼지 못해줘요 캐리온콜라 신발 없어요 너무 멈췄다 발이 풍기 붙었다 얘네 스택을 꺼냈거든요 카리온콜라로 카리온콜라 힐러간다 라이트콜라 피했어 오케이 라이트콜라 스택은 내가 지울 수 있는데 걔네 가까이 켜포에요 우리 쥬디 오케이 오케이 쥬디 락코 신발 빠진거 걔네 락코 신발 빠졌다 탱콜도 신발 빠졌고 이거 탱크업 밀어줄 수 있거든요 탱크 피했어 파워 빗났어 우리 지금 치가 빠졌어요 우리 치가 빠질거야 빠져봐 빠지면 안 되겠어요 송님 머리 송님 머리 좀 보여요 나 이 뜬가 락콜 병사 한번 꺼놨어요 W W W W W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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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쥬딘 돌았어요 송송님 여기 쥬디 송송님 본다 송송님 본다 나 라콜 못 막아줘요 라콜 W 빠졌고 나이스 센터까지 올라가서 빠질까요? 힘쌉할까? 캐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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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팩은 꺼놨거든요 캐콜 루파 빠졌고 저 머리 돌아왔어요 저 쥬디 길어요 여기는 머리 얘네 캐콜 앞신발 자 쥬디 3 아 쥬디 쥬디 켜놓을게요 라이트콜로 루파 신발 빠진거에요 최대한 최대한 프리시마터 서술해볼게요 라이트콜 아비언 라콜 W 못 끊었어요 빠지죠 빠지죠 오케이 오케이 100초 남아가지고 3개 우리 자보도 빠진거에요 일단 2킬 2초 1초 우리 근데 치감이에요 지금 내가 1사이트에 대해 한번 라콜 딜 좀 늦췄거든요 널 할만한거 같이지로 아이고 택대로 안다야돼 못 빠질거에요 세븐 이스트 좀 막아볼게요 아 못먹겠다 세명 내려올거지 그냥 웨스트로 가야돼 웨스트로 가야돼 웨스트로 웨스트로 바로 뒤져서요 루파 암스택을 못 따라왔어요 암스택 꺼놨거든요 얘들 암스택 껐어요 라콜 빠졌고 라콜 빠졌고 라콜 빠졌고 라콜 빠졌고 필러신발 빠졌어요 아름이 어떤 힐꺼 저 뒤에있어요 저 뒤에 저 뒤에있어요 암스택 껐었거든요 나이스 껐었거든요 힐러 노슈즈에요 8위쪽에 주디 8위쪽에 주디 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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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스타 아씨 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구도는 우리가 더 좋은데 나 이번에 자보는 파티 할 수 있거든요 나 이번에 자보는 파티 할 수 있거든요 정사 한번 껐어요 크림은 꼬라 피어스타 크림은 꼬라 피어스타 정사 한번 꺼놨어요 정사 한번 꺼놨어요 됐어 라이크 꼬라 라이크 꼬라 라콜 끈끈이 발라놔서 좀 더랍불고 탱만 좀 맞고 힐을 받나오 힐을 받나오 오케이 나 주디인 돌거든요 이쪽 크림은 꼬라 피어스타 크림은 꼬라 피어스타 오케이 크림은 꼬라 피어스타 크림은 꼬라 크림은 꼬라 피어스타 오케이 오케이 탱커 스택 지울게요 탱커 스택 지웠어요 라콜 지금 병차 안 먹혔다 라콜 신발 빠졌고 루파도 힐러 신발 빠졌고 원딜 싹 다 빠졌어요 힐러까지 트링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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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들 겹쳐진데 스택 퍼진 fy 키arc 크림은 꼬라 피어스타 혹은 Double 내가 죽 directional 트링 인사이 idać Twelve Against 브레이크 라콜 저 위드 캡채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암라인 스택만 해도 꺼내볼게요 나 스킬 좀 많이 길어요 얘네 캡하러 빠지고 있어요 밀어볼까요 그러면? 네 밀죠 밀죠 안 돼요 밀지로 캔만 맞고 다시 올라와도 돼요 오케이 막았어요 암라인 스택 꺼놨어요 애들꺼 나 주디 있어요 켜야겠다 얘네 라콜 신발 빠졌고 라콜 W 라콜 W 네 나 스택 맞고 가요 네 먹었어요 암라인 스택 꺼놨어요 라콜 변격했거든요 라인 스택 끈이 발라놨거든요 라이트 콜로 라이트 콜로 얘네 근데 그가 한 개 빠졌고 라콜 계속 볼게요 라콜 계속 볼게요 라콜 신발 하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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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그가 한 개 또 빠졌고 얘들 이제 그가 없어요 로키님 쪽 주디 로키 아 이거 터졌네 빠지면 살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 자보도 퍼지 했거든 마루님 죽는다 마루님 신발 없어요? 나 콜밖에 없어요 거기 얘네 다 앞 신발 싹 다 앞 신발이에요 센터캡 안내줄만 할 것 같은데 5초 오케이 나이스 스택 아 이거 신발로 나이스는 없다 나이스 라콜 라콜 나이스 잘 막았다 막았어요 주디 캐야겠다 이거 어 나이스 안 캐어도 되겠다 이러면 이거 하리 쪽에 주디 네 카리온 콜라 비했어 아 쉽게 라이트 콜라 라콜 병사 한번 꺼놨어요 세포로 보내죠 오케이 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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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키님 힐 좀 밀어줘야 돼 둘이 힐 너 신발 빠졌고 애들 라콜 라콜 보내 라콜 라콜 애들 라콜 스택 꺼놨거든요 뭐 gefähr 음 뭐야 송송림 주디 켜놓을게요 성님 머리 쓸 수 있을까요 라콜 나콜 송송림 페리다 라이브 치는거 막아줄게요 칼용 꼴 롸키 저기 살려줘야 되거든요 칼용 칼용 이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거 트럼프 스택 지울게요 네요. 트럼프 스택 찍었고. 얘네 좌우 빠진거거든요? 머리 빠졌어요 머리. 나무 머리 빠진거에요. 칼리 형 꼬라 비었고. 병사 안고 해요. 라콜 병사 안고 해요. 앞에서 지금. 나이스 잘 씻었고. 칼리 스택 빠지고 가야 돼. 응. 야무는 빠졌고 애들.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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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콜. 라콜 머리 빠지면? 라콜 한 번 밀어봐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라콜 한 번 밀어줄게요. 라콜 10발도 빠졌다. 아 이거 눈 빠지러와서. 여기니 머리. 라콜 병사 안고 있어요. 어? 얘네 좌우도 빠졌다. 이거 하나 펴고 싶으면 좋겠다. 힐러 노슛. 칼리 형 꼬라로. 46초라서 좀 더 힘 싸먹고 캡 찍으면 끝난 것 같습니다. 3로. 나 캐치 3초. 2. 1. 캐치. 힐러 잡을 수 있으려나? 못 잡아요. 힐러는 십발 있어요. 칼리 형 꼬라 힐러. 캡 막으러 가거든요? 응. SW로 뛰었다. 캡 밖에 못하겠네. 근데 우리 지금 힐러가 캡 하고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얘들 근데 3명이라서. 얘네가 무조건 빠질 거예요. 암 라인 스택 껐어요. 나이스. 얘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창피했어. 개인 반대로 오는데 어떻게 캡은 못해도. 저 캡 벗는? 어. 얘네 그가 빠졌고. 얘네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자보그가 빠졌어요. 자보그가. 자보그가. 저기가 훨씬 덜컨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암 라인 스택 뒤쫓었어요. 신발 바빠진 거라서. 이거 푸시하자. 주지켰어요.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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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콜. 맞았고. 자 3초 뒤에 캐치 가능. 1. 패치. 이거 19시로 밀게요. 아 이거 그거 들어갔다 애들. 라콜 지금 병사 암호에요. 라콜 병사 암호에요. 칼리 형 꼬라 피했어. 오케이. 라콜 큐 끊어놨고. 라콜 지금 병사 암호에요. 라콜 병사 암호에요. 라콜 병사 암호. 야 타평는 데 allt파 함께 진행을 specialist. 라콜 병사 암호. 라콜 병사 암호. 라콜 가진 마. 라콜 병사 암호. 라콜 병사 암호. 힐讀. Shahid. 아 흘러 신발 썼네. 럴 나 BRI볼 진짜 멀 огром hospice. 라콜 놀아. 라콜 진짜 멀 놀 به. 자 2 من root. chargeracie. 트리 볼 수 있나. 트릴 Qur backpack hit Appreciate . 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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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어 얘네 색깔이 안 좋다 탱크업스 찍었을 때 찌울게요 이제 뺄까요 오케이 탱크업스 찍었어요 이겼다 이겼다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6킬 6됐어 너만이 뒤져었는데? 근데 노골적으로 봐서 하체수가 왜 하체수가 아니 병사업도 퍼즐 좀 많이 했는데 몰라 쿨 차이가 좀